자,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시폭격기 탁콘입니다. 새벽이니까 조금 텐션 낮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은 금요일날 마이너스 2% 좀 빠지면서 아, 역시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드렸죠. 우리가 호세 직전에는 뭐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폭풍 전야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어쨌든 간에 FDA가 불발 나왔던 이유가 사실상 어떤 얘기죠? 알고 계실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항서제약이죠. 자, 항서제약에 우리가 사실상 어떤 문제예요?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는 시설 문제예요. 자, 효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효과 이슈가 아니고 시설 문제인데 자, 이러한 시설 문제까지 지금 뉴스로 봤을 때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HLB 항서제약 파트너십 괜찮나? 가난신약 미허가 어디로? 자, 진양군 회장 HLB 회장도 CMC 문제, 지적의 항서제약처 퍼실리티, 시설 문제라고 정정하고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CRL, 보안 요구 서신을 관련 상체 정보는 아직 받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 FDA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HLB가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간에 어디? 항서제약을 걸쳐갔다. 그래서 중간에 항서제약이 사실상 말을 바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일단 좋은 생각만 좀 하자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우리가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우리가 HLB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 미보도자료 받아왔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서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항서제약에 대해서 우리가 우발사항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이라는 걸 들게 되는데 주가는 보험이 있습니까? 없죠?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싹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혹시나 아침부터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 010-6411-8706으로 자,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뭐요? 구독이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싹 다 오늘 아침부터 바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이너스 2% 정도는 빠졌지만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2평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상승 구간 지속적으로 타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일단은 뭐 항서제약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시설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어딜 갔다 왔습니까? 제가 전에 우리 여러분들 제가 대리인이라고 납시고 맨날 그 유튜버들 말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 어딜 갔다 왔습니까?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갔다 왔죠. 주식폭격기 타쿤 자, 보시면 제가 인증까지 도와드렸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 제가 갔을 때 항서제약의 원래 이 행사장에는 제가 이거는 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걸리더라고요. 항서제약 대표가 오려는 자리에 지금 부사장이 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댓글로 부사장이 대표가 미안해서 안 온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옹호하는 댓글이 좀 있던데 자, 부사장이 원래 오기로 한 행사장이 온 것과 대표가 오기로 했는데 말도 없이 부사장이 대신 온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다르고 어다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왜 거기에다가 감정을 싣는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이 잘되는 부분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잘되기 위해선 워런 버핏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발상황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찾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볼 겁니다. 일단은 뭐 항소지역이 사실상 우리가 좀 제일 무서운 게 미중 무역 갈등이죠. 요즘 갈등이라고 안 하죠. 전쟁이라고 합니다. 많이 심화됐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비슷한 사례도 좀 많았지만 지금 좀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HLB가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좀 심각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예전에 악성 루머 때문에 시장이 있을 때 주가가 1초 정도 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홈페이지 이렇게 의견을 좀 내세운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거나 어떤 걸 봐야 되냐 우리가 이 항소지역 이슈 때문에 얼마나 녹았습니까? 이때 시총이 5조가 녹았습니다. 약 5배가량 더 녹았는데 아직까지는 말이 없는 건 HLB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량군도 어떻게 손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놔두고 있는 겁니다. 다만 기다리고 있는 건 항소지역이 행복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텔레그램방에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입장하신 분들은 자, 010-6411-8706으로 자, 구독이라고 보내시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텔레그램방은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텔레그램방이 아니라 주식자론은 원이 없겠다. 자,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주자론 컨텐츠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황과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기 쉬우시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우리가 최근에 대한전선과 같은 사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대한전선 주가 한 번 급락했었죠. 다시 한 번 말아올렸습니다. 세력들이 일부러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가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자, 이러면서 세력들이 장난치면 마음먹고 장난치면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낼 수가 있는데 자, HLB도 뭐 그거는 예외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저희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좋은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미보도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 자료냐 자, 일단 뉴스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뭐 맞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자랑 컨텐츠 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 내용을 먼저 보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인데요. 자, 여러분들 바이오 USA입니다. 미국의 2024년 HB그룹 미용 의료기기 인수 검토인데 자, 이 기업 인수 검토가 왜 중요하냐 지금 바이오 기업이 사실상 돈 되는 부분이 뭐 항암제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로 개선시킬 수 있는 이 미용 의료기기 부분에서 지금 기업 인수에 나선다는 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자랑 컨텐츠 방에 올려드리면서 이런 좀 예상이 가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것까지 잡아 가시죠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눈치가 좀 빠르셨던 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뉴스 내용을 여러분들께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원본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독점 HLB그룹 미용 의료기기 땡땡땡 인수 주가 요동 더운 날 여름날 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자, 그 이력서 010-6411-8706으로 구독이라 보내주시면 이 원본 내용을 좀 보내드릴 건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재무제표도 개선이 되고 앞으로 이런 인수의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수급들 같이 들어오는 수급들까지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가가 어차피 올라가 줄 거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악재들만 좀 관리를 한다면 이런 리스크들만 좀 관리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 상승 노려볼 만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당장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상향 추세에 이어가고 실질적으로 올라가 준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걔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차피 올라가는 장에서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자, 어차피 올라가는 장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벌었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벌었습니다. 자, 이런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 타점이 달랐다는 거죠. 똑같은 거래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자, 이 타점 하나로 이런 결과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날짜가 정확히 작용을 할 건데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어떻게요? 자, 010-6411-8706입니다. 자, 구독이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건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외국인 동향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외국인 거래별 동향인데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매수세가 좀 강했던 게 이제 외인들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주가 흐름에서도 매수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게 외인들인데 이 외인 수급들이 왜 나왔는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의문증을 한번 품어봐야 돼요. 자, 외인들 일별 거래 동향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파란색 외인들은 오히려 비중을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우상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외인들이 지금 왜 매집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하겠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저점이라는 구간인데 자, 우리도 이런 저점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접점이 정확한 저점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 여러분들께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자, 이런 내용들도 제가 어디서 설명했어요? 책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쉽게 돈 버실 수 있도록 제가 거의 족보 형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이거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드릴 거예요. 자, 100권까지만 지금 제가 힘이 닿는 거기 때문에 100권만 지금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체력주 연구소에서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타점에 대한 그리고 이 시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 이런 거 지금 연구소에서 방송하고 있는 전문가님들의 노하우들을 싹싹 모아놨습니다. 제가 개개인 한 분한테 이렇게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뷔페처럼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숟가락만 떼시면 되는데 자, 이 책 받아보시려면요. 자, 판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판매는 안 해요. 자, 주식 부문 1위 차지했습니다. 확실 부문 차지한 1위가 이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010-6411-8706 자, 이거는 HLB 노하우라고 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제가 한 번 읽어볼 건데 자, 이거를 왜 중요하게 말씀을 좀 드리느냐 여기서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동양이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이거를 한 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우리가 외국에 진출을 하는데 외인들이 매수한다는 건 확실히 우리 동네에서 하는 축제들을 알고 있다는 거고 제가 뭐 여러 가지 타이완이나 뭐 이런 동남아 국가나 여러 국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들이나 뭐 이런 걸 모른다고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제가 우리 나라에서 하는 건 더 잘 알겠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외인들이 지금 본인들 나라에 지금 뭐가 있는지 어떤 행사가 지켜지는지 혹은 미국인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를 좀 이해를 좀 하시기 좀 쉽게 제가 정리를 싹 다 해놨으니까 무조건 받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죠. 자, 그래서 이런 타점들 오늘 아침부터 나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올라가줄 거 올라줄 거 우리가 정확한 타점에 인해서 수익을 안정하게 만들어 가보자.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겁준 것 같아 좀 죄송하지만 저 또한 HLB 주주입니다. 여러분들께 인증까지 도와드렸어요. 그쵸? 자, 보시면 일단은 HL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너 안 티냐는 말씀이 좀 많으셔서 자, 저 HLB 주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5월 21일자 거의 이때쯤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쵸? 이거 인증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럼 저도 HLB 주주로서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들과 같은 타점을 잡았는데 수익은 제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수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라이브 방송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010-6411-8706으로 자,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대응을 해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런 타점들 나눠가시면서 정보도 그리고 각종 시황도 이런 거 같이 분석해 나가면서 공부도 하면서 수익 만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제 영상들을 좀 많이 보시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은 예전 주식 스타일을 좀 보시면 안 되고 지금 트렌드에 맞게 좀 따라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수익을 벌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새벽부터 제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좋은 소리도 좀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 정신 사나운 건 다 빼버리고 오늘부터 대응하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010-6411-8706으로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